네 손 인사 부탁드려요 손 인사 자 시선 오른쪽이요 오른쪽 자 시선 왼쪽 자 정면 보고 핫할까요 핫팀 고양이 핫할까요 고양이 핫 그거 뭐에요 핫팀의 귀 만드시면 돼요 아 네네네 이거 어떻게 한거에요 핫팀의 귀 아 이렇게 네네네 손 좀만 내려주세요 네 우리 보라탈까요 보라탈 자 꽃받침 부탁드립니다 꽃받침 고마씨 열창 포즈 알아요 열창 포즈 네 감사합니다 고마씨 열창 포즈 알아요 고마씨 열창 포즈 알아요 고마씨 열창 포즈 알아요 고마씨 열창 포즈